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다이신 시청자 여러분 비닭시성 콩관부장입니다. 오늘은 은빛망도 러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 리니지 옛 성인들은 장비를 러시를 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서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은 그 명언을 무시하고 러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최소 목표는 6강 최대 목표는 7강입니다. 그러면 빠르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. 자 그럼 한번 러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스타트 날라가죠. 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5 자 10개에 한두개 였었죠. 자 좋습니다. 자 시작이 좋네요. 자 성공? 아 안뜨네요. 자 그럼 계속해서 5자리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자 오늘 7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 이게 오늘 웬일인가요?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연타군요. 자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. 야 오늘 무슨 일인가요? 이거 그냥 6을 갔어야 되나요? 참 예 소나기 구간을 잘 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온 것 같습니다. 자 소나기 구간은 잘 피해 가야죠. 자 좋습니다. 자 많이 뜨면 좋죠. 그럼 확률이 더 높은 거니까요. 야 오늘은 뭐 날인가요? 이렇게 원래 잘 안 떴는데요. 자 쏟아기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. 잘 넘겨야죠. 자 4자리를 계속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 5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. 자 쏟아기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. 자 5 자 많이 날렸으니까 이제 하나 자 5 자 연타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잘 피해 가야죠. 자 우선은 자 확률이 진짜 안 좋긴 하군요. 자 5 자 또 5가 뜨길 자 5 자 전 따네요 자 막상 5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군요. 많이 뜬 것 같았는데 어 막상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자 우선 창고를 한번 어 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몽두찾기 자 그리고 오늘 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. 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거 시술에 아 맞죠. 5가 맞죠. 자 계속해서 띄워 봐야죠. 자 5 자 5 같았군요. 자 5 같았군요. 자 5가 또 떴네요. 자 그럼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. 자 오늘 6 이상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본게임이죠. 5개의 하나꼴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자 그럼 한번 러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 자 6 자 뜨겠죠. 6 자 2개째 아 이런 자 자 6 자 밑에 거를 한번 해볼까요. 자 6이 떠야 될 텐데요. 야 6이 하나 떴네요. 다행이네요. 자 자 하나가 더 떠서 어 7까지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6 그렇죠. 자 하나가 더 뜨면 좋겠네요. 그러면 한 두 번 도전할 수 있죠. 자 좋습니다. 자 우선은 어 착용을 시켜볼까요. 자 그래도 스킬저항이 올라갔군요.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 또 러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 자 6 아 이런 자 6 자 여기 4자가 하나 있었군요. 아 이거를 잘못 발랐네요. 예 우선 아 그래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 자 6 자 이번에 뜨길 6 자 좋습니다. 자 연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7 자 뜨길 7 7 아 이게 안 뜨네요. 자 그러면 이번에 자 7 자 뜨길 자 행운의 숫자 7이 뜨길 7 아 이런 자 마지막입니다. 아 그래도 여기서 오늘 돼서 치각까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. 자 그럼 한 번 마지막 러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좌우 좌우 자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뜰지 참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자 뜨길 자 바라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 반짝 아 이런 이렇게 해서 최소 목표였던 6강까지 달성을 했습니다.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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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